오늘 춘천에 시합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1시간 반, 2시간 운전하고 주차 겨우하고 지금 체육관 들어갑니다 대회는 저기 써있거든요 포스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2024 GG56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라고 되어있습니다 떨리네요 같은 날 다른 대회, 트리코 대회라고 해서요 남양주 화두에서 하는 대회인데 그 대회를 김대윤 선수와 파트너로 출전을 하고 있다가 대회 측에서 연기를 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접수하고 겨우 시합에 출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회라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해야되나 네, 아무튼 시합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주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머리 보이세요? 아니, 시합기로 온거야 뭐야 아니, 머리하고 온 적 있어 시합 때? 아, 그럼요 언제? 저 한 잔 저녁 했을 때 어 그때도 머리하고 아, 머리가 애매하게 길어졌다 싶으면 항상 머리를 올리는 편입니다 아, 내가 얘 머리 한 잔 볼 적이 없는데 머리한 거를 아닙니다 항상 합니다, 항상 시합 때 온 거 본 게 아니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호랑 처음 대회거든요 뭐, 평소에 저를 알려주는 뭐, 꽃집이기도 하고 뭐, 한 말씀 하세요 인사 제대로 안 했잖아 아까 네 제가요? 네 저 식상하게 또 안녕하세요 박주호 코치입니다 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주호 코치입니다 아, 오늘 또 우철이 형과 중국 생활 체육 배드민턴 대회 GG56 시간 나갈게요 네 각오의 한마디 해주시면 아니, 본인 해야죠 저는 했어요 아까 했어요? 아, 저는 일단 누구랑 보통 저랑 실력이 다 똑같다 아니, 저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요즘 몸도 잘 안 따르고 잘 못 해가지고 아, 유철이 형께서 3.5인분 해주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호가 몸 푸는 거 좀 알려주겠다고 해서 왔거든요 저는 평소에 러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몸 풀 때는 이게 FM처럼 런닝 가볍게 당연히 예열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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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면서 움직여줘야지 몸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까불어라?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뛰어버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조금 조금밖에 안 풀리고 까불면서 에너지 선물을 조금 해줘야지 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섀도우 푸드워크라고 섀도우 푸드워크? 그냥 꼭 시도 한번 음 자신의 상상의 인물과 게임을 치 음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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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줘 아 아무리 점프를 때려주는 거지 하 아 아 빠르게 움직여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이게 물론 까붓는 것처럼 보여서 마지막 점프 이렇게 어때요? 어우 힘차는데? 정말로 아 진짜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는데 섀도우 푸드워크가 정말 많이 도움되요 가상의 인물과 싸우는 거예요 가상의 인물과 가상의 인물을 누구로 지정했죠? 김균태 아 아 근태 또 이번에 우승했죠? 축하드립니다 김균태 선수 아 벌써 땀이 나네 아 어제 어제 우승했잖아 이거 저 이게 움직일 때 그냥 FM처럼 움직이면 변칙이 있잖아 변칙이 있잖아 여기로 춘점 여기로 안 해 추고 나가는 게 아 아 축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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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켓이 저를 끌고 하네 그 라켓이 라켓이 나를 끌고 하네 연극배우 같아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응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응 어 왜 응 이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화이트! 2부에서 시작합니다. 인구보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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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턱nt에 고춧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흙이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 든럴 안전 oh n 오 오 데이스의 신기하다 남극은 한국의 당장 알맞아보 것 같기도 한판 한국의 한국은 호텔에 지금 다른 사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감 절대 늦지 않고 이기고 싶다니 간절한 마음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번 경기 매트에 붙이고 하는데 그전에는 언더가 올라왔는데 이번 경기는 한 번 더 붙이시더라구요 종국이 형님 여기도 45세에 준장왕 나오셔서 1승하고 또 10승을 준비해야죠 이후를 한 번 더 이기고 결승에서 만나보시오 형님 아 근데 그대로 진짜 형님 저 아시죠 민턴트립 종국이 형 아 민턴트립 그 뭐였더라 뭐 듀웨인 영인 이름을 말하면 안되고 듀웨인 존슨 듀웨인 존슨 김종국은 안하시고 요즘에 안하시고 아예 저는 김종국은 안하시고 저는 원치 않았던거라 근데 그때 염소단 왜 하신거에요 그때 그냥 컨셉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거에요 포기하고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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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에요 근데 겹친거군요 겹친거에요 아 그래요? 염색은 제가 먼저 했을거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주 안나오셨죠? 40A 40A 오늘 3과랑 누려보고 지금 원래 40대잖아요 20대가 아니라 원래 45세 이상이죠 원래는 근데 저번주에 20대A 전국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죠? 우승했습니다 20A 나가서 우승했다고요? 네 우승했습니다 45세 토요일은 20A 우승 일요일은 45세 우승 이야 이거 거의 거의 세대를 넘나드는 인물이네요 결승해서 되면 아 알겠습니다 좋은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갔어 저희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형경이 거의 설정하네요 저도 올라가고 아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형님 손이 손이 이만해 그러니까요 방금 다 먹었는데 확실히 그 종국이 형님 볼 때마다 제가 아 진짜 피지컬 이게 좀 웨이트를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종아리만 마이크 좀 대고만 얘기하겠어요 방송은 뭐 한두 번 합니까? 종아리만 좀 네 종아리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봐봐요 이거 10% 3% 2% 1% 1% 2% 1% 1% 2% 수월 2% 2% 3% 5% 가수 리다툴스 태용규 개ï전이eral 상품권 탈ро 그림하십시오 신신여 방주인 도에린이 상품권 탈ро 그림하십시오 이대로 다녀놨는데 이은어 엄청 뛰어져서 반전 중 상남 이정도는 아직까지 수혈을 받으신 분은 국민등록시 소녀들 2주 1주 3주 2주 2주 3주 2주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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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와 지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와 석쩍어! 왜냐면 인사람이 정말 잘 안팔이네 그래서 제가 뛰는 이유가 나왔어요 잘 꺾었고요 윗쎄 인기가 몇열 흡숫 네 기ub 으 오 으 으 으 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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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승 끝나고 축구입니다. 아 주호가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아 아닙니다 진짜 위기상황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한 것 같고 아 오늘 게임 내용은 저보다 유철이 형이 더 잘하지 않았나 아 아닙니다 아 저도 잘 안되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절하게 뛰어서 우승이 우승을 하지 않았나 본인이 다 해놓고나서는 뭐 이준혁 태클 타네 아 저는 한게 없고 유철이 형이 다 했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유철이 형이 다 했습니다 정말로 와 저보다 게임 운영을 더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게임 자세한 뭐 피드백 그런거는 이따 상품 받고나서 들어가십시오 곧 3이 네 바깥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네 그제부터 할게 우승했습니다 조어랑 아 웃음 많이 많았다 선생님 오십시오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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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shop smis smis cloth ensemble 저 피하려고 막 이렇게 이것 aparece 명동우미 닭갈비 명동우미 닭갈비 ять 명동우미 닭갈비fruit 명동우미 닭갈비 landlord 명동우미 닭갈비 명동에 있어요? 네 저희 할 거 다 했습니다. 사진 찍고 짐 정리하고 샤워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까 종국이 형님이 드웨인 영인, 드웨인 존슨 뭐지? 뭐라고 했잖아? 드웨인 존슨인 것 같은데? 드웨인 영인인가? 네 드웨인 영인으로 몸 큰 형이 갑자기 밥 먹자고 그래서 급하게 또 가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불편하니까 지금 하자고 맞습니다 잘했던 점을 말하자고 하면은 제가 빈 곳이 있었을 때도 유철이 형이 커버를 해주고 그때 연습했던 것들이 저는 문득 떠오르더라고 게임 중에도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됐지만 우리가 했던 거를 확실히 해서 뒤에서 커버가 좋네 내가 뒤에서 공을 흘렸는데 유철이 형이 바로 커버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저보다 오히려 오늘 더 자신 있어야 했고 저보다 더 게임 운영을 더 자신 있게 하지 않았나 저는 저는 제가 좀 그 절승전에 긴장이 돼서 정신을 좀 놓았다가 제가 잡았던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주호가 되게 잘하다가 미스가 한두 개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표정이 좀 안 좋았거든 약간 살짝 약간 안되지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얘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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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해야겠다 와 그래서 그렇다고 제 초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얘 지금 얘도 지금 아니 얘도 이제 내가 유철이 형 커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돼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거든 팀의 리더인데 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줄을 편하게 쳐보게 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순간 뭔가 움직임 세포가 타라 나는 느낌?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훈련의 효과가 다 나타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뒤로 서서 했잖아요 훈련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앞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 훈련을 또 누구랑 하느냐가 파트너랑 많이 해봐야겠다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인형이 빨리 오라고 하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렇게 대회 응원해주시고 좀 댓글도 달아주실 텐데 아무튼 관심있게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했다 춘천 화이팅 저희가 그래도 우승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한 만큼 우승한 거 하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다 진짜 열심히 한 효과가 있다 다행히 여기까지 택배 최악의 택배 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